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한 열판 정도 트롤이 최소 2명 에서 4명 4명 있는 게임도 반은 되는 것 같고 트롤이 적으면 2명 한 열판 정도 그런 것 같은데 사흘동안 역시 라이어스 위대한 회사입니다 라이어 코리아는 정확하게 무의자연 사상을 존나 신봉하나? 하여간 라이어스 를 뺏겨서 가려냈어요 그 열판을 만난 중에 이기는 판은 이기는거지 잘하면 이기는거고 하면 지는거지 자 미니언 좀 세놓고 라이어스 때리는게 좋아요 그래야지 좀 마음 놓고 때릴 수 있어요 꽝꽝 한 대 더 하면 퍽 자 터질거 터지고 자 지금 이제 도랑릭 라이어스 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관통력 룬이 있어야 그게 딜이 그 죽일 수 있는 만큼 박혀요 관통력 룬이 혹은 뭐 스턴다크들이 제대로 안되어있으면 사실 맞아도 뻑일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제 2렙은 찍었죠 당겨야돼 그래야 내가 때리고 싶을 만큼 때리니까 자 이런거는 그냥 마이툰 해보고 자 하나 둘 터뜨리고 자 이제 마나가 도랑딩만 가지고는 괜찮아 이라면 안맞겠지 자 갑시다 자 용봉아 자 용봉아 아이고 맙소사 우리 이제 죽었어 아니 이거 왜 지 맘대로 녹화가 되지 씨 아 진영을 무너뜨려라 가랭같은 짠걸로 하면은 졸라 그냥 같은게 알아서 내가 제대로 하는 판들은 왜 그 땀이냐 다 참 아 야 초반부터 눌러놨어야 되는데 미친 목욕 때문에 개 어휘네 개 어휘 아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다시 아마 켜졌을거에요 다시 아마 켜졌을거에요 이후를 지거 말았네 지금 알았네 처음엔 지금 알았네 에휴 안되네 아휴 이게 뭐하는 짓거리는지 진짜 종글도 리신이라 이거 가면 나쁘진 않고 아휴 근데 죽이려면 뒤로 가는게 좋은데 안전하게 갑시다 아니 왜 또 자동으로 녹화가 되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아휴 대가리야 우 열받아 이씨 우리의 용감은 곧간하다 의심 갈라가나 본데 상관없어다잉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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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그냥 때릴 만큼만 계속 때려요 그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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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준비되어있다 자 이거 그냥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일단 천천히 조질 저거나 빨리 지금 천천히 좀 그냥 조질 빨리 조집시다 그냥 힘들어라 어우 이 시멘트도 움직였다 진짜 응 궁각보면 뒤지는거지 자 다들 아시다시피 불클을 갑니다 불클이 짱이라 그냥 불클이 절대 진리라서 불클을 가요 자 먹으러 오겠지 당연히 자 이러면 계속 좀 맞아도 되고 자 이러면 계속 좀 맞아도 되고 자 이러면 계속 좀 맞아도 되고 그냥 그냥 이게 초반 견제가 조금 들어오는게 짜증난다는거지 그런건 없거든요 그게 자 자 틀릴거 틀렸고 조금 채워놓으면 좋아요 이젠 자 마음이 괜찮은데 공만하도 있고 먹으러 오면 해요 자 잘 가라 자 자 열심히 계산해서 죽이도록 합시다 리오 가장 큰 적이다 자 도시경 갔다오고 가랜이 원래 이런식으로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나사스가 스택만 못삭게 만들어도 나중에 스택 없는 나사스 패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속 조지기만 하면 돼 계속 어떻게든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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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조지는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오오오오오 딴거 뭐 딱히 뭐 불리한것도 없고 이번판은 어휴 열받으라 이씨 데마시아는 하나다 여러분 이런 망해요 이래도 마나 안차요 나사스 패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거야 왜 마나가 계속 굵지 라고 생각하겠지 지금 왜 내 마나가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겠지 어쩌겠냐고 부족하게 살아야지 그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하는 자네 자 천둥만 터뜨리고 그냥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탈리에 싸울 필요없어요 꽝 이런건 한대 때리고 이게 패시브도 되게 짧잖아 한대만 이렇게 안아프거든요 타워맞아도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오케이 오케이 자 계속 줄이고 죽이지 갖고 낙소스나 이런거랑 다르게 그냥 빨리 깨고 빨리 합류해서 싸우면 좋거든요 이게 이래요 그래서 다만 낙소스가 조금 느껴요 잠깐만 깨요 자 지금 불클 안나온 상태로 이정도 조졌어요 이제 불클 나오면 낙소신단 소리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AP만 좀 신경을 쓰면 돼요 AD는 뭐 이거면 충분하니까 하나 가고 딴 라인 좀 조지러 가자 다이브 같은거 하기 좋으니까 예 딜 조금 조심하고 이따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돌격 자 더 죽일 수 있는대로 계속 찾아 돌아다녀요 정글 만나면 정글 죽이는게 지금 제일 좋아보여서 다른애들 몸사리고 있을테니까 우리의 대의로 잊어선 안된다 자 남의 정글 어 자 자 아 뭐야 이거 자 자 와두고자 싸우면 돼요 오케이 도서사움을 하십니까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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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전멸 아이고 전멸 설마 정의롭게 당태서 너도 깜짝아난다 자 이것도 그냥 일단은 한 번 밀고 저는 최대한 빨리빨리 이것저것 다 밀어요 보고 있는데 표만 안 맞으면 표만 안 맞으면 표만 안 맞으면 표만 안 맞으면 자 어? 잘하면 참겠는데? 자 이제 태불 그냥 사버릴까? 운영 빨리 해야되니까 자 드래곤 그래도 이번 판은 우리가 먹었고 잡았으면 굳이 제 잡으러 갈 필요가 전혀 없죠 어? 어? 이제 자 레드가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기념을 무너뜨려라 고맙다 성격나줘서 잘했죠? 내리고 싶은 만큼 더 힘내요 힘내요 패시브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괴무식하게 해도 됩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비비다가 그냥 계속 이렇게 비비다가 아 오면은 그냥 이런거 자 비비고 아이고 나 나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자 이 친구도 싸움에 내가 일 같거든 어? 트랭이라서 자 궁 풀리면 죽입시다 글로 맞고 한 방 가는게 좋은데 됐다 잡았다 자 자 위쪽에서 이 정도 또 갈아오면 뭐야 미안하다 미안해 짠! 아 잘하면 될거라 생각했는데 됐다 자 한번 더 가셨고 왕패하여 이러므로 자 지금 꺼지시고 자 올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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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쓸까 말까 했는데 안 쏟을 것 같아서 안 쏟을 것 같아서 안 쏟을 것 피가 잘 달더라고 아우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이쪽만 계속 밀어붙이면 탑으로 올라온 애들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아 됐다 지시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왜 가래이 낯선서 카운터인지는 보이죠 일단 슬로우를 너무 무시할 수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삼도란 가면 안됩니다 삼도란 이 땅에 희망을 전달하는 이 땅에 희망을 전달하는 이 땅에 희망을 전달하는 어? 어? 다시 해 일단 해? 나 되게 단단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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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가 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이런건 잘해 왜? 찌랑 틱오만 해서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런거지 귀겨워 렘보를 못해서 그렇지 잠깐만 이리로 오죠 헤헷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 ㅜ어 어디여기서 비비고 앉아있나 어디 여기서 비비고 앉아있나 죽을라구 됐어 카렛만세 아이고 인단 이야아 위에서 일하고 있으면 이제 미친 알아서 하겠지 안녕 서스야 스페스하느라 고생이 참 많구나 헷 헷 야아 펭이다 펭이다 돌고 도는 펭이 자 그냥 맞아도 사실 먼저 당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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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돌면 언젠간 죽지 않을까? 언젠간은 믹서기에 죽지 않을까? 죽었어 갈다 보면 언젠간 갈리겠죠 갈다 보면 언젠간 갈리겠죠 갈다 보면 아 야 위에서 열심히 갈았더니 공판에 역시된다 와 아 제압 제압 제압도 괜찮아 괜찮아 3억 제기를 빌면 이길 수 있다 오랜 가 가렌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보면 가렌은 참 좋은 챔프 같다 가렌 너무 좋아해요 가렌이 너무 좋당 아이새 네틴 양을 좀 올려다오 네틴 양을 좀 올려다오 네틴 양 뭐 가면 여기에서 딜량이 팍팍 더 부를까 야 사람만 타 가갑갓갓? 딜탱보다는 개갭? 개갭 정도 가면 음 일단 이건 하나를 가고요 이건 하나를 가고 요무? 스테라? 아니면 물리 피해 흡혈 만세 물리 피해 흡혈 만세? 이런갈까? 아니면 그냥 붕깃 뱀뱅 정정 자, 일단 올라가자 아, 제가 저러고 있는지 집안이 날아가는 거지 집안이 붕비 박산나는 거죠 타워 있다고 해서 뵈팅 타워 있다고! 예에에에에에 어, 뭐야 반갑다 친구 아이고 잘 갈린새 오호호호호 이케앨 가렌 찹디타 여쭬수가 없어요 나스스가 튀어나와서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개거지같은 게임이였는데 여쭬수가 없어요 어찌어찌 됐네요 어떻게 어떻게 됐네 잘 뱉는데 정말 왜 삼도란이 나왔지? 삼도란이 바뀐거를 모르시는 친구분이네